솔직히 이해하기 제일 쉬운게임이 이야 오라매 mesmo 오 던거다 시발이요 왔잖아 형님들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 첫 게임은 오라매가 이해하기 쉬워요 멀리나 안대 형님 샤디 형님 괄아 내가 넣은 거 내가 가져간다는데 누가 나를잘 그러면 축하바라 줍니다 손절칠 기회 왔다 요거 왔어? 한마경 등구나 같은 걸로 해볼게요 너무 기뻐지지 마시고 형님 완승 끼워내겠습니다 추가 토마토 잠아 맥스 아니야? 맥스 아니야? 맥스지? 맥스 아니야? 이거 맥스야 형님들 이거 왔어? 맥스라고 진짜? 진짜 맥스야? 형님 김부장 형님만 감습니다 다시 꽃별 형님 반갑습니다 뭔데 뭔데? 10억이야? 잠시만 이거 진짜 왔어? 6천짜리 배팅 돼버렸다 왔다 왔다 형님님들 요거 왔어? 깜짝? 제발 맥스는 아니라고? 왜 형님이 단정짓는데 맥스지 않냐? 홍보 형님? 맥스입니다 요거 왔어 상기꾼이네 맥스라니까 요거 미스였으면 75스푼 지나간배 야아! 960도 먹어줍니다 휴버빙 코너스 번디 12억 5천이라고요? 하하하 천배네 2천배로 2천배로 줬다 형님 자 8400까지 올려줍니다 요러면은 아칸시드 벤징 아니야 봤어? 3열 혜택? 아우 수출컵 이까비 설레빨이 아니라 그 진짜 장하 그 자 12억 5천인데요 더블켜서 이거 딱 10억까지밖에 안자 자 11스푼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 이거 최소 1억은 줘야 된다 추가 2번이나 받았는데 다이스 만나주고 만약에 이게 슈가로 씨였다면 만약에 이게 슈가로 씨였다면 미쳤겠지? 반지 형님만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상어 떠나면서 먹는군 맞고 있지 용 12마리 나올 때 됐다 용 12마리에 해트 15배 붙을 때 됐다 더블은 더블 낀 금액으로 배수 적용돼요 그치 더블 끼면은 맥스가 최대 4.100까지밖에 안자 요번은 이 상어 지도 불편하네 에? 부르치서 형님만 사오세요 야 이거 에이터 지고 저 사이사이에 용 채워주면 나 안 되겠죠 상자핀 남습니다 너무 오르는데 슈가 갔다고 누가 어금 넘기자 진짜 야 아우